청주시 생태공원 위탁 운영 과정에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쓴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에게 1심 재판부가 위탁금 일부를 청주시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환 액수는 크지 않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뼈아픈 판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청주시 생태공원 3곳을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던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감사를 벌여 2017년부터 3년간 두꺼비 친구들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예산 내역을 적발했습니다. 시의 승인 없이 강사료나 자문 비용을 썼고 인건비 865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으며 개인 사진전과 굴삭기 개인 면허 취득 비용을 예산에서 쓰는 등 총 9개 항목 1,497만 원을 부적정하게 썼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환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두꺼비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법원은 두꺼비 친구들에게 청주시가 환수를 요구한 1,497만 원 중 492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가 적발한 9개 항목 중 7건을 인용하고 한 건은 부분인용, 인건비 865만 원 등은 기각됐습니다. 청주시는 두꺼비 친구들의 회계 부정이 민간 위탁 계약 해지에 주된 이유라며 법리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특히나 또 이제 회계 질서가 좀 문란되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더욱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요. 두꺼비 친구들 측은 모든 예산 집행 내역은 청주시의 분기별로 보고에 승인을 받았고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의 감사 결과와 환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주시의 공원 중 유일하게 민간 위탁으로 관리된 두꺼비 생태공원은 현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해외